네, 오늘 스티븐들이 무대를 꽉 채웠는데 먼저 인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바로 이제 감독님이 계시니까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장래희망 연출한 이 남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래희망의 현수 역을 맡은 아이언 배우 남상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래희망의 고모 역을 맡은 김영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공사의 장래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래희망의 매사팀 역의 이재혁입니다. 감독님들 계시니까 영화의 연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죠? 네, 먼저 이번에 저쪽부터 갈게요. 위대한 유산, 그 제목이 굉장히 뭔가 거창한 어떤 큰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후로 굉장히 짱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독님을 명출하시게 되셨는지 오늘은 또 감독님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셨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단 그렇게 제목처럼 거창한 내용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현신대를 살아다닌 우리 나이대에 그 젊은이들이 항상 부모님과의 관리하는 어떤 그 사랑이라든가 끈 같은 것들을 타이밍적으로 항상 놓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이 영화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내용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그 부모님과의 그리고 또 사랑을 하고 가까운 가족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것을 안주하여 멀리 볼 수 밖에 없는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또 항상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 그리고 또 소통의 부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짧은 영상으로 얘기를 좀 풀어보고 싶어서 이 미래의 미션이라는 작품을 연출할 때였습니다. 네. 어.. 연출.. 네. 아니 장균성 감독님 연출 경험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무대에서 또 이렇게 연출자로 관객들 만나신 그런 기분이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떤지 소감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사실 대학교에 인해서 대학원에서도 지금 영화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영화를 찍을 때마다 정말 어려운 매체이고 정말 사실적으로 다가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한 편 한 편을 연출을 하고 찍을 때마다 참 감회가 새롭고 왜 아직도 이렇게 어.. 발전이 더딘가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공부에 끈을 놓을 수 없는 어.. 그런.. 한 편의에 불과한데 이렇게 20년의 역사를 가진 도착영화세일 어.. 조작을 받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구요 또 영화를 또 배워가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희 반 편 섹션의 작품들은 사실 신선하고 굉장히 역창성이 뛰어난 작품 구성이 뛰어난 작품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대한 유산 뿐만이 아니라 또 장래희망 라는 작품도 제목부터 의미심상 맞춰 이 작품도 장래희망 뭔가 희망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 막상 뜯어보니 참 어떤 통열한 현실?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도 연출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이렇게 큰 반에서 장소석 감독님 덕분에 큰 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반에서 정말 영광을 저는 지금 이게 다 제 팬들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그렇고 일단 저희 영화는 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장례식을 미리 치른다는 설정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네 관객두표 중에 한 친구 한 친구는 영화 단편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완성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객분들은 보시겠지만 그간의 연출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감독님들 배우분들께도 제작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번에는 다시 기대하는 의상 팀이어만 하는데 감독님 혼자 계시는데 감독님 혼자 배우분들과 같이 작업하는 그 어려움 그리고 이번에는 또 연출자로서 현장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원래 저희 영화 주연 배우로 출연하셨던 농현목 배우님도 같이 오시고 혹시 여기 계실까요? 아 여기 계세요? 계세요 여기 이리 올라오시죠 아니 전화했으면 전화기가 계속 꺼져있어서 아 네 서로 전.. 네네 전화하기 저기 저기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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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효영 선생님 네 평소에는 전화기 장근섭 감독님 볼 때 꺼 보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네 그게 아니고 안전화기 보고 있을 때 가게 될까봐 이게 잠깐 꼴랐는데 네 매너가 있으신 게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노성우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장진석 감독님의 연출로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연출이 괜찮다고요? 현장에서? 배우를 가장 신뢰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생활대로 굉장히 수월했고 열정 또한 굉장히 뛰어났어요. 사실 학교에서만 보다가 현장에서 직접 연출하는 걸 처음 봐서 기대반 걱정받으러 왔었는데 제 늦을 때 없는 생각들이 없고 장진석 감독님이 워낙 연출을 잘 해주셔서 제가 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배우로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서 연출 스타일도 다른 감독님들이랑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배우의 입장에서는 어떠셨는지 확실히 배우 입장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연출을 하는 거니까 배우 입장을 잘 이해해줘서 덕분에 연결하기 편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려왕이었어요. 휴식할 수도 편하게 쉴 수 있게 했고 집중도 되게 잘 할 수 있게 해줬고 저를 다 믿고 그냥 계속 오케이를 해주더라고요. 테이크마다 저는 제가 제한테 믿음이 안 갔는데 감독은 뭘 보고 그래서 감독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뢰를 받습니다.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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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연기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더 까다롭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배우에게 굉장히 주요 배우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하실 때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작품을 만들면서 프리프로덕션 단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한번 작품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스태프분들과도 작품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배우로서 촬영을 해봤고 그리고 또 너무 그 배우의 컨디션이 현장에서 가장 그 장면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우를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환경에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스케줄적인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작업을 했었고 무엇보다 이제 배우도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보고 결정을 했었는데 감독과 배우 간 어떤 그 신뢰 관계는 했거든요. 그냥 서로만의 부담감이 없이 가장 편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만큼 배우로서의 연기도 좋은 연기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촬영하면서는 저도 뭐 정말 무만 신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크게 막히지 않고 섬수하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대한 촬영 현장이었던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장래위원에게도 아까 프로덕션 과정의 얘기를 조금 들어볼까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문관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여태 여태 여태는 제일 진상이신 돈을 갖고 트신 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장갑도께서 무대에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평생 만들 프레시 세례를 만들고 두 분 우리 감독님 덕분에 무대에 오셨는데 우리 저 이남강 감독하고 작곡하면서 처음에 대본을 만났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저는 인천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연극을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대본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앞뒤 생각 없이 무조건 편했다 했는데 철력지가 대부분 인천이었습니다. 부천보다는 문화적으로 조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뒤져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천영화제에 와서 또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프레시 세례를 만들어서 뭐 영원히 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현배우 두 분이 못 오셨는데요. 개인적인 사상으로 그 배우 포함해서 스태프들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부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상황상 아마 가장 많은 관객이 모일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말씀처럼 이 날을 역사로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객분들께 빨리 마이크를 드리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네 이것도 역사로 들어갈게요. 네 마이크를 드릴 테니 손을 들어주시면 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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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preet Q 2, 9시 아 무대에서 마이크만 하는 부분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했었어요 처음 영화제를 와보면서 제일 앞자리 작업은 진짜 처음인데 질문을 제가 목요일에 여러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주문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우선 감독님은 위대한 예산회라는 영화를 만들 때 물론 답변이라고 하지만 배우로 활동하다가 감독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캐스팅을 할 때 어떤 면에 집중을 두고 고려를 많이 해보고 어떤 배우를 내 작품에 쓰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려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보면 주의공이 남자 성인처럼 보이는데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아빠라는 말을 쓰잖아요 왜 그 단어를 캐스팅을 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남현 감독님 작품을 제가 제작을 한 번 봤던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 작품은 혹시 단편인데 위플릿이라는 영화를 보면 단편을 제작했다가 나중에 장편으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작품은 장편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한다면은 단편을 못했던 어떤 점을 넣어보고 싶은지 그 장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하여튼 김선영, 김선영 님 예전에 한 번 작품이 되게 재밌게 만들어졌었는데 연기 되게 좋으셨거든요 이번에도 마지막 씬에서 너무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서 영화 촬영하면서 다른 에피소드처럼 안해줬던 말도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 장면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장르의 반템부터 좀 들어보고 마이크를 다시 네 아 네 그 장편 영화로 만들 생각은 있는데 그게 현실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뭐 어떤 부분을 풀고 싶냐면 이제 어 조금 더 인물들의 서로 어 좀 들킬까 말까 하는 순간들을 조금 더 그 서스펜스를 좀 마음껏 해보고 싶고 이제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빠르게 빠르게 그런 포인트들만 짚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인물들의 갈등을 정진적으로 정체적으로 좀 좀 깊게 다루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승부조작 그 도박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곁다리고 있는데 어 그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중간쯤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는 그 마지막 엔딩을 한 중간쯤으로 설정해서 그걸 이제 터닝포인트로 시작해서 뒷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한번 꾸려보고 싶은 게 역시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어 이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시나리오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제가 코미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 그전에 늘 좀 이렇게 정극만 하고 그랬는데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고 웃기고 또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아주 재밌게 폭 빠져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어 그리고 진짜 어 납득이 되는 코미디를 하고 싶었었어요 코미디를 하더라도 다 어 그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 라는 납득이 되고 저한테 제 편을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저기 타당성을 많이 이렇게 검토하면서 차근차근 제가 이 역할을 준비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번도 있겠습니다 왜 직접 출연하셔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네 사실 제가 대한번에서 만든 영화들 한 3편 이상 제가 직접 출연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 교수님들이 나중에 좀 자제를 부탁하시더라고요 배우로서의 시선이 아닌 좀 더 연출의 시선으로서 집중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위해서 어 사실 배우들 오디션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30명 넘는 어 다른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었는데 노영옥 배우님은 아시다시피 저도 아역 출신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거의 한 25년 전부터 방송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알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또 저희는 한양대학교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한양인으로서 학교에 속해 있는 그 동문으로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노 배우님의 연기를 충분히 받았었고 또 어 어 어 뭔가 그 연륜과 함께 연기에서 이렇게 좀 기쁨도 있다고 할까 어떤 그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노 배우님을 좀 뵙고 음 뭔가 캐릭터와 좀 어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어 만약에 제가 그 역할을 했다면 오히려 되게 안 어울렸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캐릭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어 마스크와 느낌과 그렇게 그 뭔가 그 슬픔이 좀 담겨져 있는 그 눈빛 또 카메라에 꼭 담고 싶었던 역시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노인 배우님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의 그 캐릭터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직 더 그러니까 성인은 되고 좀 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성숙할 수 밖에 없는 어 20대의 우리 자신들을 좀 영화 속에 투영을 해보자 라는 느낌에서 성숙한 느낌의 캐릭터보다는 좀 미성숙한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 뭔가 표현하는 자세와 그런 것들 뒤늦을 수 밖에 없는 사랑 깨달음 그런 것들을 어 좀 표현하고 싶었던 욕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라고 외치는 장면을 이렇게 길게 로우테이프를 하나 찍은 게 있었는데 너무 어 그 장면에서는 이 친구가 그 한순간에 너무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그냥 없앴고요 그냥 마지막에 흔들리는 촉촉한 눈빛이 입체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빛과 엔딩을 정했습니다 네 어 사실 제가 내용을 보면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도 촉촉한 눈빛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눈 빼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그런 그런 호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또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그 검정 티셔츠에 입으시는 분 네 네 네 두 분 감독님들 영화나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개인적으로 이남강 감독님의 장래희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장래희망에 대해서 장래희망에 대해서 돌아가셨을 때 기억이 있어요 네 장래희망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계속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불교 음악이 아 기독교의 CM송이 나오면서 옥탑소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삼각집과 모텔 스님과 모텔 이런 걸로 계속 이 영화는 아이러니에 대한 영화다 라는 걸 계속 주고 싶어서 그런 장래희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모텔의 비밀이 풀어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짓던 저기 찡총 들고 계신 분 네 네 두 분 감독님 작품 아주 강렬있게 살렸고요 저기서 장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입법을 해서 몇 작품을 이제 감독이랑 위치해서 이제 해내셨는데 지금 요즘 이제 천만 관객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영화들을 보면서 감독 개인의 생각으로 볼 때 이런 예술성 있는 작품과 블록버스터 작품 사이에서 감독 개인으로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감독님과 작품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메영님은 그 아이오크배부터 시작해서 몇 작품을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장 감독님 그 작품에 출연하면서 기존의 어떤 드라마와 이런 작품에 출연하면서의 어떤 차이점을 각별하게 느끼셨던 점이 있으면 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장래희망의 이 감독님께는 독특하게 보여지는 우리만의 그 장래문화 이런 것들을 딱 작품에서 표출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단순하게 국내에서 상영국만이 아니라 좋은 단편 영화는 해외에도 뭐 수출이 된다면 우리의 독특한 어떤 장래문화 속에 녹여진 그런 문화 콘텐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배우님께 먼저 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우선 장 감독님의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노출이 안 된지가 꽤 오래 됐었고 또 제가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앞에 나선 적이 없었는데 어 전화 한 통으로 용기를 받았어요 사실은 제 동기는 그게 가장 컸었고 어 걱정을 하면서 갔던 이유는 제가 잘 못하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 없게 없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그리고 리딩 과정에서 다 저를 믿어주시고 믿어줬고 그리고 또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더 큰 손으로 얻었었고 어 아역을 오래 했었고 가장 각인이 된 작품들이 모두 아역 시절에 했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성인 때 간간히 활동을 했지만 어 특별하게 제가 임팩트가 있었거나 이미지가 강했던 작품들 없었어요 다 그저 그냥 아역의 연장선이었을 뿐이었고 어 처음으로 아마 성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정체성을 가진 작품을 하게 됐는데 어 그 덕에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또 나름대로 과거에 대한 추석도 떠올랐고 또 현장에서의 서로의 믿음이나 그런 관계들의 신뢰를 어떻게 해야 더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지 알게 된 작품이어서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작품이고 또 이 시간에도 어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사인을 해봤어요 네 사진도 같이 찍어봤고 네 플래시도 많이 받아보고 그래서 굉장히 강감독에게는 여러가지로 고마운 작품이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즐거운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천만영화라던가 국내의 영화 산업이 더 더 커지는거는 영화를 배우고 있는 저같은 꽃남들에게는 더욱더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 있었고요 저는 그냥 제가 배우생활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하지 않고 영화를 전공했던 이유는 어 물론 이제 연극도 부전공으로 같이 공부를 했었지만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내가 살아온 나의 이야기들을 현실적으로 장면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게 되게 재미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배우가 돼서 그 캐릭터로 연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큰 업이지만 그 반대로 저희가 새로운 영역에 저의 이야기를 영화 속 장면 속에 투영할 수 있다는 그 시도 자체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쯤 또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벌써 한 세 편 네 편 가까이 찍게 됐고 또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던 중편 영화 하나가 더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로케이션으로 촬영을 했던 그 영화까지 그 영화까지 많은 경험을 좀 쌓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그냥 제 스스로에 대한 만족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몇 십 년 후에 다시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또 처음은 어렸을 때의 그런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가장 사실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중에 천만 영화의 감독이 된다거나 물론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지금은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한 장면 한 장면 소중하게 담아내고 또 그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스태프를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낭반들을 극복하는 데에 굉장히 큰 쾌감을 많이 느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도 대역원의 손케이스에서 다양한 영화들을 촬영을 해보면서 저는 배우로서뿐만이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스펙트럼을 좀 넓혀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강성하는 영화는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네 일단 저희 한국 그 한국적인 것을 많이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그 일단 저희 아파트 같은 데에서 대체로 살고 있지만 그 한옥집을 부른 것도 한국적인 장례 문화와 한국적인 것들을 계속 담을려고 노력하는 데에 있고요 그 그 좀 장편으로 하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그런 문화들 자체를 뭐 여미라든지 뭐 저희 엄청 많이 많이 있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보통 그 저희가 느끼는 게 울렸다 웃겼다 울렸다 웃겼다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장난치는 사람도 많고 밤새 고소 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이런 문화를 조금 알리고 싶었는데 나는 단편이다 보니까 그런 게 뭐 많이 담겨있진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저쪽 네 네 저 두 분 감독님 영화 두 번째 지금 봤는데요 정말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님 찍다보면 굉장히 많은 쇠들을 찍어놓고 막상 이 짧은 단편영화다 보니까 뭐 아쉽게 잘라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거 같은데요 아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싶고요 특히 유대형 기사 같은 경우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원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공급이 긴데 이 짧은 단편에 뭐가 좀 어 다루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해결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 작품 유대형 기사는 사실은 중평급에 가까운 원래는 소설을 이제 시나리오로 작업하였을 때 중평급 가까운 영화 시나리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중평영화를 한번 찍어볼까 아니면 이거를 좀 더 줄여서 단편으로 해볼까 라고 참 의견을 많이 나눴었는데 분리적인 시간으로서는 단편으로 좀 함축적으로 좀 더 싱글하게 영화 속에 담아보자 라는 느낌으로 영화를 촬영하게 됐고요 어 모든 감독님들이 그렇겠지만 사실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 보면 볼수록 더욱더 많아지고 배우들이랑 카메라를 막상 들이대보면은 짓고 싶은 장면들이 하나씩 더 늘어남으로써 이제 거기서 또 시간과의 싸움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의뢰로 저희 영화는 하루 반만에 아주 깔끔하게 저는 아주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아주 오버테이크 되지 않게는 담백하게 잘 담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음 영화를 찍고 이제 나중에 뭐 삭제된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어 찍고 싶었던 장면들은 늘 영화를 촬영을 하고 나면 어 마찬가지로 어떤 감독님들에게 아쉬운 건 남는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그의 기회가 된다면 어 이 영화를 아주 작은 여러분들에게서 선물로 뭐 디비디오만 하게 된다면 삭제된 장면이라든가 감독의 병이라든가 뭐거나 코멘터리를 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외삼촌이 들어오고 엄빠를 업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벌리고 그 친구가 창고라는 친구가 이제 외삼촌을 이제 묶고 했던 그 다음 장면이 사실 삭제됐어요 그 장면이 이제 여기 이상해 선생님 모시고 손발을 다 묶어가지고 마룻바닥에 패드기 친 다음에 어 그 주연 배우랑 이제 말싸움을 하는 그간 이제 무도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어 제가 밤새 찍어놓고 편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서 이 자리에 비해서 저번에도 사과드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영화를 찍다보면 좀 욕심이 과해지는 부분도 있고 제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현장에서는 너무 다 좋았는데 이제 편집실을 가져오니까 과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역시 또 뭐 서플먼트나 이런 것들을 기다려 볼텐데 네 다음 또 장편에서 더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좀 흘리셨나요? 네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배우분들께 인사말씀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시 한 번 빌어서 저희 장감독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아 아 아 좀 힘들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네 이렇게 영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와 장네만 영화를 뭐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우리 그리고 장우석 감독님 다음 작품도 너무너무 기대가 크구요 정말 이렇게 이 두 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또한 함께 했던 저희 또한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저 이감독 작품 좋은 작품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도 그룹 남성 이 장우를 받아보니까 스타를 될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구요 앞으로 좋은 작품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아주 작은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제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질문이나 많은 의견이 생각보다 정말 영화를 사랑해주시고 관심이 많으신 작품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저만의 작은 소중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행복한 날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앞에 섰던 시간들이고 너무 되게 슬김이 좀 크다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특히 우리 장갑인 것 같아.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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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